아! 조기쯤 안 한대? 아니 좀 조기쯤에 달라고! 나 하든가! 근데 카프랑 봐야지 서브 터진다 서폭이라는데 지금? 점검이라는데 뭐지? 갑자기? 모르겠어 카페에 그냥 좀 약간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어저 등보라서 내가 이거 다 없앨 수 있어 뚫려 와 시원이가 실어 시작할 뿐인거 어? 안 떨어졌네 아닌가? 그러니까 점검이면은 점검이 원래 15번째 게임을 못하는데 뭐지? 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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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채널 안 흘려줘서 나갈 거예요 웃기다 진짜 왜 저리 진짜 수준이 떨어지게 부스는 없는 거 같아 그냥 선풍기가 부스인 거 같아 응 어 그 부스 아닌가? 어 그건 와 저거 근데 은근 그렇게 길진 않다 저게 잠깐만요 아니 쪼! 지금 해야 되나 아 그만하라고 와 진짜 그래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거 때려주면 내가 다 할게 저거는 여러분 다들 깨졌어요 이거 되게 아 이거 빨리 스티니지만 딱 가면 될 거 같은데 응 우리가 그냥 천천히 하면 될 거 같은데 응 되게 아주 여유롭게 이게 마지막 판이라는 거죠 세상 마지막 판 나예요? 저 열일곱살입니다 나예요? 저 열일곱살입니다 아 내역은? 그렇게 아 그거 하나 못 벗어요 전력 괜찮 괜찮 괜찮아 괜찮아 안 벗었는데 되게 하나 안 벗었는데 제가 벗고 올게요 아니 내가 내가 될 거 같은데 부술 수 있어? 아니 연구원 너무 많은데 나 그 위에꺼는 부숴는데 아 위에꺼 부숴 그럼 다 부숴는데 위에꺼 부숴으면 하나에다 그냥 들어가도 될 듯 어디꺼는 안 벗었다는 거야 아 그럼 다 부숴어 다 부숴어요 다 부숴어 다 부숴어 다 부숴어 들어가야 이거 채참 아니에요 채널 안 알려드려요 보실 수도 있어서 불쇄커만 딱 먹으면 끝인데 3나가 어려워요 저는 5라운드가 제일 어려워요 3나는 쉬워 근데 3나가 한 명이 들어오려면 어려울 것 같은데 히어로즈는 다 잘해야되죠 히어로즈는 퍼스트할 수가 없어 오른쪽 개판인데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나 죽었다 여기가 제일 쉬워야 나쁘지 않아 여기 쉬워야 지금 소우 폭발이 나는데 뭐야 죽었다고? 소우 폭발이 나는데 아 좀 하지 말라고 아 폰 멈춘다 새로고 나올테만 믿네 새로고 나올테만 믿네 이래 아 폭중 왼쪽 아래 폭중 부채 너 스킬 쩌 쏘마가 꽉 찼다고? 야 쏘마가 꽉 찼다는데? 쏘마가 꽉 찼다는데? 그래 나 안탈렸네 살렸어 안탈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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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프 용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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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채야 나 살려줘 난리다 난리다 어? 나 안살려 나 안살려 오 대박 어머 극딜 안 되네? 말핀다? 말필 것 같은데? 아니 난 말필어 근데 토하면 되게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게 쉬운데 어 뭐지? 좀비가 진짜 많죠 저 토트버 스킵 발동 중에 죽었거든요 어 그거 버그 있는 것 같은데? 고고 천천히 천천히 근데 여긴 진짜 천천히 이것만 깨면 어차피 이제 그거니까 네 이거 잡고 갈게요 아 위험해 괜찮은데요? 자작권 사손님이 그 좀비 몰아가지고 와주세요 아 네 조작권 하나 되게 포평하게 있었더니 위에 복싱 와요 복싱 와 겁나 빨라 서고 겁나 서는데? 아 뭐야 어 죽었다 우리 다 죽었어? 아 아 파메스킵 발동하려는데 그 사이에 딱 봉투가 나오네 응 오케이 덩키? 조심조심 덩키랑 깨란? 덩키 덩키 흐흫 쓰지마 그냥 오우 조심 오케이 오 됐다 오 나 계란 제일 문제인 것 같아 오 오 오 오 자 계속 내가 아 나 일로 나 이쪽으로 저긴 열쇠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여기 혈압엔 열쇠 없나? 여기 열쇠 있다. 확정기 계속 여기만 있는데? 저 찾았어. 나 열쇠. 아프면 좀. 드디어 라운드 채팅을 잘 못 들으세요. 집중하다 보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이게 마지막 라운드라고 하는데 아직 저희가 못 깼었거든요. 선풍기를 부수는지 모르고. 저거 스톤도 안되나? 스톤 안되네. 은근. 저거 없애버리고 싶다. 어 뭐야? 나 진짜 트롤인데. 어. 어 나도 밀어서 죽였어. 어. 괜찮아 괜찮아. 이거 괜찮아. 어? 응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근데 여기가 어렵나? 두 번째가 어렵나? 여기 다음. 아 아 초니까 괜찮겠다 그래도. 응. 저기. 나도 미칠 것 같아. 아 좋을 것 같은데 안 좋네. 응. 내가 위에 할게. 아. 그치야 그거. 그 회색 아닐 때. 아니 그. 황금팩 아닐 때. 히터거라면 계속 황금팩 아니거든. 어 맞아 맞아. 저 뜬 딱 하면 괜찮아. 제가 딱 할게. 여기도 먼저 가. 내가 할게. 어 나 이거 나중에 갈게. 이리와. 도ают. 아 아니야. 가만히 잃냐. 사이다. 근데 승인이 되 somewhere 왓지와. 그런 게 있거든. 너 뭐야. 아 이거. 몰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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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위에 서 뭐야 나 두 건데? 오 딜이 실화야? 네 이거 진짜 까다롭다 진짜 오 피 많을 것 같다 레인저 피 많이 들어간다 오 깨겠다 깨다 다들 할게요 쉬운데? 너무 쉬운데? 오 너무 쉬운데? 아 다 잡아야 되네 오 뭐야 얼굴 봐 난리 났는데? 뭐야 끝 아닌 것 같은데? 설마 어 뭐야 미친 충격적이다 뭐야 이게? 왜 이렇게 허무해 뭐야 이게? 신기하다 오 대박 오 대박 오 간짓이라 여러분 깼어요 오 잠깐만 오 대박 열 인트로 인트로샷 오 인트로까지는 아니지만 오 오 대박이다 나갈 것 같은데 일단 스킵하지 말자 오 열고 깼어요 드디어 오 오 드디어 깼습니다 와 진짜 쉽게 쉽다 짱 너무 쉬운데? 다른 것 다른 것 다른 것 밥 먹고 올게요 가만히 어머 너무 쉬운데 교황없게 뭐야 저 오빠 동생 오면 뭐였는데? 우와 새로운 분들 많다 근데 봐봐 도드리님 어머 포동잼님 대박 귀엽다 예술이가 제일 강력하네 예술이가 제일 강력하네 일단은 우리 30분 뒤에 만나자 40분이나 어 알았어 바라고 했어 나는 일단 밥 먹고 할 것 다 하고 올게 영상 올리고 오케이 아 그냥 좀 칼같이 빨리 올리고 올게 얘 나 편지 빨리 하는 거 몰라? 아니 아니면 우리 이번에 그거 솔직히 안 보셨고 가볼래요? 1라운드? 응 그렇게 해봐요 여러분 깼어요 드디어 행복 이거 나도 랭키랑 봐야지 몇 명 깼나 궁금해 우와 이걸 깨네 아 나린님도 하고 계시네? 이거 다 깰 것 같아 근데 솔직히 쉬워서 너무 쉽다 이거는 그니까 우와 우와 간지 봐 이거 폭주 폭주 안 하고 있었어 귀찮아 오 대박 이거 겁나 뭐야 하드모드 이게 뭔데 아 진짜 우와 랭킹 3이라는데 우리? 응 랭킹 3이요? 우리 저희 3이라는데 중간 아닌가 우리 2라운드 아니 3라운드 안 잡고 왔는데 아니 4라운드 오 우리 3이다 진짜 오 3이다 응? 근데 우리 왜 4스테이지야? 지스 아니 아니 우리 4스테이지 아 아닌가? 아 우리 깼구나 오우 여러분 저희 깼습니다 저희 깼어요 우리 4라운드 더 안 잡고 갔잖아 우리 3이다 여러분 이제 방정할게요 나중에 영상 올릴테니까 그거 따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드증 방송 가세요 유빈이 다들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영상으로 따로 올릴게요 안녕 오우 crystal 포인트 열아뵙 대안 ément tama 감사합니다.